현재 개표가 20% 진행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상황 차근차근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유권자 338명 중 18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기호 1번 손병호 현재 19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이만기 현재 17표 득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세하게 기호 1번 손병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2번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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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어서 옳지 그렇지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요 어 계장님이 재미를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병호 투표를 받고. 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방송 개봉했어요. 투파 안무 그렇죠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실시간으로 개표 의상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몰라요. 실시간으로 개표 사망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개표는 39. 이제 하다 하다 아나운서한테 뽕뜨까지 시키는. 손병호 후보 33표. 이만기 후보 23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셌어. 김혜자님 아는 거고. 그러니까. 태진아 선생님은 어른들한테 힘이라니까. 완전. 그게 또 태진아 선생님 덕분이라고 잘 모르고 싶어요. 그건 다 손병호 후보님 덕분이죠. 그럼요. 저희도 전략.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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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갔다니까 지금. 계속 다 따라갔다니까요 지금. 2번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쫓아갔어요 지금. 자. 많이 쫓아갔어요. 많이 쫓아갔어요. 많이 쫓아갔어요 지금.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내려갔지. 그렇지. 그렇지. 쭉쭉 갑니다. 그렇지.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이겼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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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한 번에 열한 톨을 그냥, 열한 톨을 그냥. 약간 사실 포기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했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다는데. 아직 반도 안 됐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이야. 현재 무효표 두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손병호 부모님을 지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계약서도 아니고 가운데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효표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마디 거두겠습니다. 당을 좋아하지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뽑는 겁니다. 네, 지금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두 장 모두 선관위 규칙에 따라 유효표 처리됩니다. 두 장 모두 선관위 규칙에 따라 유효표 처리됩니다. 아, 정매한 대치우셨네요. 정매한 대치우셨네요. 야, 오래전 봐요. 이거 보시고. 미니칭 팀에서 그런 건데.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겠다. 이 더운 날 오셨는데. 맞아요. 야, 진짜 박빙이다. 네, 믿기지 않은 초박빙의 승부입니다. 개표율 71%인 현재. 손병호 후보가 69표. 손병호 후보가 69표. 이만규 후보 64표로. 이만규 후보 64표로. 이만규 후보 64표로. 예! 예! 박빙의 승부입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지금 이곳에는 침묵과 긴장만이 가득한 채. 두 후보의 이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 다시 표정을 묻어주셨습니다.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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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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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이러다 기절하게 있어 사람 심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 괜찮으세요? 이만규 후보 79표.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야야 야야 야야. 손병호 후보 89표. 이만규 후보 85.